에.. 연료를 큰 걸 달아야겠죠? 밑에 왔다갔다 하는 애들은 뭐예요? 과학자들! 얘들이 과학자들이야 야 잠깐만 더 올라와봐 여기까지 올라와 어! 잠깐만 오! 왓더! 법규! 잠깐만 야 너 나와! 기다려 됐다 됐다 으하하하하하하 기다려 됐다 어... 에? 야 왜 독튀 나왔노? 에? 그렇지 가.. 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일단 그렇지 근데 이거 왜 이래 생겼냐? 이게 이래 하는 맞나? 정확하게 이게 이래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사태다 어? 이거 뭐야? 내가 쓴 것들이야? 여기야? 아.. 아.. 오케이 된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느낌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요 어.. 오케이 어 힐링 좀 했다 1차 이젝션 아니지 위로 올라가야지 네가 네가 아래로 내려가고 아 이게 이래 가나? 1차 뽕 2차 뽕 분리가 되면서 2차 발동 분리되면서 3차 발동 잠깐만 여기서 3차 발동 마지막에 저걸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됐 게임 터졌다 보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된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대충 대충이 아니고 제대로 한번 볼까요 핵폭탄 핵폭탄 과학적인 비행기죠 아.. 아니 우주소 3 2 1 렙다운 위치 랩다운 RCs 온 연료 분사를 증가하라 오케이 나 이거 사땠는데 야 나 키 다 까먹었다 어떡하지 pod 예 올라간다 잠깐만 omo 아 쏘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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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차차차 어 법큐! 잠깐만 야 RCS켰잖아 에세에에서 켜 다켜 그렇지 그렇지 1회가 안 맞나? 맞겠지 뭐 분리하라 네? 태양광 전지판 온 띠링 태양광 전지판 지금 고도는 몇이야? 고도는 충분한 것 같은데 오케이 잠깐만 잠깐 스톱 ед소 여기까지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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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5분 5분 3분 2분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위치로 분사를 시작합니다. 좀 시간을 살짝 흘리겠습니다. 조금 더 흘리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잠깐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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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스턴 잠깐만 어? 복규! 잠깐만 휴스턴! 우린 놓고 있다. 어볼 미션! 어볼 미션! 아! 아! 잠깐만 우선은 진정을 하십니다. 음... 음... 한... 한... 요정도? 시간을 되돌리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봐봐. 야 근데 왜 저거 저까지 못 날아가냐? 아 그지... 잠깐만. 에... 피타고라스는 말씀하셨죠. 피타고라스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걸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로 안되면 세계를 달아라. 그게 바로 우주의 진리죠. 여러분은 우주의 진리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에... 어 012 어서완. 참 제일 큰 게 뭔데? 이게 제일 큰 거가? 야 이게... 이게 제일 크네. 이게 개꿀인데? 잠깐만. 야 이거지... 에이 여태까지 뭐한 거지 나? 헐... 바보였죠? 여러분... 이건가? 야! 똑바로 달려야지. 뭐하냐 니들? 헐... 야 니들 뭐하? 야! 똑바로 안해? 미쳤어? 네... 네... 아 이 정도면 안될까? 됐어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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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딱! 어! 완벽하죠? 여러분 이거 아니야 그냥 이것만 붙여놓으면 안돼? 이게 그렇게 바람에 영향받진 않잖아 괜찮아 괜찮아 없었대 이 정도면 돼 이것도 바람에 안타게 생겼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달아놓자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모르니까 괜히 터지면 샀대잖아 그죠? 혹시 모르니까 달아놓자 완벽하다 완벽하다 여기는 어? 오케이 휴스턴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 휴스턴 허가를 기다린다 오케이 발사한다 3 2 1 1 랩탑 SAS ON RCS ON 균형을 맞춰라 잠깐 속도를 낮추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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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아우 아하하하하 어볼 미션 어볼 미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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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빨리 균형을 맞춰 잠깐 메이데이 휴스턴 어떻게 만든거야 니들 니들 미쳤어? 니들 미쳤냐고 목숨이 여러개야 어? 사뜩 아무일도 없었죠 여러분 잠깐만 어... 큰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 아무일도 없었죠 잊으세요 머릿속에 무언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죠 음...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야 그리고 밑에 이거 같이 불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얘도 얘 왜 불 들어온 잠깐만 이거를 아 됐다 됐다 본체랑 뭐하러 연결해 본체랑 연결하면 삽되지 얘들 얘들 분리할때 본체도 같이 분리될걸? 그걸 모르니 어떻게 헐 에이 휴스턴 여기는 나로호 나로호 발사 준비 완료됐다 3 2 1 랩톱 랩톱 SAS RCS 고도 유지 속도 유지 오케이 모든 것은 순조롭다 아 흔들리지도 않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로다 헤헠 아니아니아니 얘 지금 행복해 에? 에? 화면이 헥 사탔다 야 이거 휴스턴 이거 어떻게 화면 바꾸냐 휴스턴 헬프미 야 이거 화면 어떻게 바꿔?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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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화면 바꾸는 법은 모르겠다 그럼 그럼 그럼